아이고, 어서오세요 어머니. 근데 이게 다 뭐예요? 준호 올 때 안 됐니? 마침 오네요. 어서와. 아이고, 지금 오니? 이게 다 뭐야? 어, 뭐긴 뭐야. 니 처 임신 시켜줄 약이지. 뭐라고요? 내가 산지 사방 다니면서 군뱅이며, 토종개구리며, 미꾸라지 먹인 뱀이며,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서 갈아 넣었다. 갖고 나가세요. 준호야. 갖고 나가시라고요, 당장. 니가 의사라서 이런 거 못 믿는 모양인데, 그래도 이런 것이 다 효음이 있으니까. 우리 일에 상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, 예? 아니, 난 니 애 갖게 하려고. 상관 말라고요, 글쎄. 넌 입양도 싫다며? 근데 뭘 어쩌려고. 누가요? 누가 입양이 싫다고 했습니까? 너 입양 싫으라는 거 아니었어? 난 니가 그런 줄 알고. 저희, 입양합니다. 입양한다구요. 여보. 나 결심했어. 우리 여름에 입양하자. 준호야. 그만 가보세요. 그만 가보시라구요. 너 충동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. 가보시라도요, 글쎄. 알았어. 가면 되잖아. 여보. 당신 진심이야? 괜히 반반실 때문에 그러는 거면. 아니야, 그런 거. 심사숙고에서 내린 결정이야. 그럼 정말로 여름이 입양하자고? 어. 우리 한번 여름이 잘 키워보자. 정말?